수원에 있던 철도 항만 물류국이 경기도 북부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건데요.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별래선과 도봉산 옥정선, 지난해 애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던 옥정 포천선 등 대형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부.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경기도는 수원에 있는 철도 항만 물류국을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철도 항만 물류국 4개 부서 중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철도건설과 등 3개 부서가 북부청사로 옮겼습니다. 물류항만과는 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원에 남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국과 건설국, 철도항만 물류국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부서가 북부청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가 4통 8달의 교통 중심이 되어서 또 향후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더욱 철도 행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 물류국 이전으로 남양주 진접성과 교회선 운행 재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